오늘 저녀라 방탄의 주제는 KCS의 중심을 찾아줘 놀이기구리 팀은 어떻게 하는거죠? 아이 말도 안돼요 죄송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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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딱 보면 모르겠다. 지금 뒤에 뭐가 보이십니까 여러분? 호랑이가 보이네요. 사파리 갑니까? 생물원을 들어가 보신 적이 없으시죠? 없죠. 한 번도 없어요. 가면 안 되죠 밤에는. 애프렌들 중에서 여러분을 위해서 야 방탄 좋아한다 정말 좋다. 우리를 위해서 사파리를 밤에 열어준다. 파티! 파티! 카티. 파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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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나 진짜.. 야 좀비 러니잖아.. 저희 먼저 갈 세운 피터가! 아 나 안 안 하셨구나.. 아 나 진짜.. 나 진짜.. 싫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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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싫어 쓸모는 못 낳아 졸업, 졸업, 졸업 졸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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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졸업 회원, 졸업 자, 이거 잡을게요 여기 세울게요 내가 치워서 정리해요, 정리해요, 정리해요 제치 Audvisa 게임을 강하게 잡았을 때 줄 crls 저 아래에 승진자들이 살아있습니다 여기만HS은 저의 무산히 집에 갈 수 있습니다 자.. 나오세요 아야 이거 맞지? 아아아아악 아아아악 아아아악 아아아아아아악 아! 스티커 잡아요! 아! 깜짝이야! 깜짝이야! 야잇! 야잇! 깜짝이야! 아! 미칠 것 같아! 아! 미칠 것 같아! 아! 깜짝이야! 야! 유경이! 깜짝이야! 아! 진짜 깜짝 놀래라! 설마 했어! 설마! 야! 언제 뺏어가지고! 아! 두 장 빼고 안 했냐? 자! 어디로 가야 돼? 아! 이렇게 되는 건가?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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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거 뺏어가지고! 다른 애들 속으라고 넣어주세요! 형! Let's go! 아! 몰라! 아! 진짜! 가자! 아! 진짜! 야! 납작스럽게 하지마! 오! 나왔었구만! 야! 여기 다리다! 아! 여기! 아! 여기! 있잖아요! 아! 진짜 하지마! 아! 진짜! 아! 진짜! 뻔히 보이는데 저기를 어떻게 들어가! 일단 일로 와봐! 일단 일로 와봐! 아! 우리 그냥 힘을 합쳐서! 에이! 왜 이래! 아! 내부인이야! 내부인이네! 아니! 나올 건 나오던가! 헬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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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컴온! 컴온! 아우! 유아 윤기아 어디 갔냐? 깜짝이야 깜짝이야! 야 윤기야 어딨어? 윤기야! 아직도 더 있어? 또? 아 왜 안가? 제발! 아니야? 길이 없네! 아니야! 근데 C라 좋겠잖아! 그래? 왈시아! 왈시아! 아! 정말 진짜! 아 미치겠네! 그렇지! 우리 분장을 좀 할까요? 그래 우리도 좀비 같게! 걸린 거 같은데? 가실 때? 내 Ausgut! 매소드 액탈! 이사람이